너무 천천히 간다 이래서 방을 언제 쓸 거냐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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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친구들 슬비예요 오늘은 오토마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토마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준비물을 알아볼까요? 오늘은 색칠하지 않고 오토마타를 두 개 다 만들어 볼 거예요 별주부전부터 해볼게요 먼저 판에서 조각들을 떼어낼게요 설명서에 자세하게 조립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양초칠을 다 해줘야 돼요 저는 양초칠을 먼저 해줄게요 한 번에 한 다음에 나중에 조립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많이 해주세요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양초칠을 해주는 거예요 양초칠이 끝났어요 이제 조립을 해줄게요 얘를 별 모양 있는 부분이 들어와야 돼요 큰 거 두 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애들이 있는데 좀 더 작은 아이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비워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을 돌릴 거예요 축이 돼서 돌아갈 거예요 뒤로 돌려준 다음에 숫자 모양의 이 아이를 여기 넣어줍니다 동그라미 작은 거 세 개를 넣어주세요 더하기 모양 있는 아이를 여기 넣어주세요 토킹 네모 더하기 모양 있는 건 하나 더 넣어주세요 하도가 될 아이를 넣어주세요 꼭 잡고 넣어준 다음에 얘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꼭 넣어주고 얘도 넣어준 다음에 먼저 판에 끼우자 오 꼭 끼워주고 꼭 자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양옆에 침대 조각을 넣어주세요 오케이 끝 짠 별주부전 오토마타 완성 두 번째는 흥부전 흥부전 오토마타도 양초칠을 먼저 해준 다음에 조립을 해줄게요 오토마타는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로를 말해요 예를 들면 스스로 움직이는 오르골이나 정각대면 뻑끝 하고 있는 시계 있어요 그 뻑끝이 시계 같은 걸 오토마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오토마타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옛날에 조선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 자격루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오토마타로 꼽힌다고 해요 조선을 위에 이 아이로 고정 세게 눌러줘야 돼요 친구들 이렇게 끝까지 공간 없이 이제 이쪽에 이거를 넣어줄 건데 도구 얘가 이쪽이고 여기 얘가 바닥 아 너무 잘 된다 여기 튀어나온 나무 조각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걸 넣어줘야 돼요 풍부 부부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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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앞쪽에 박을 어? 어? 잘못 꽂았어요 어떡해 응? 아까 열심히 못질했는데 어떡하지 뭘 잘못 아 됐다 뭘 잘못했냐면 여기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앞쪽이에요 이렇게 꽂아주세요 박을 넣어주세요 그럼 끝 흥부전 오토마타도 완성 다음 시간엔 종이한테 놀이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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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